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뭔지 알죠? 리액션 캠 근데 리액션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너무 멋있는 장면이라서 리액션을 어떻게? 그냥 뭐 알아서 하면 됩니까? 마지막, 5세트 마지막 그 다음에? 왜 안 켜지니? 정신 차려라 제대로 찍혔다 무슨 웃을 한 사람 밖에 저는 저랬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옷에 득해, 전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저랬구나 이런 거 제가 할 때는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멋있지 않아요? 어우, 멋있긴 한데 뭔가 뭐, 어디까지 찍을신가요? 어디까지? 얘는 엄청 축하받았다고요 뭐, 무슨 무슨 너무 좋은 김에 이건 뭐예요? 몰라요, 그냥 그 마지막에 불쾌가 걸려가지고 그거 때문에 머리 쳤던 거 같은데 머리 쳤던 거 같은데 어때요? 수호대 모습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그냥 제가 저렇게 했는지도 몰랐는데 뭐 리액션을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, 새로운 딱 찬스 냈을 때 끝내주는 히채 형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... 그 상황에서 솔직히 서브를 잘 때릴지도 너무 저도 몰랐는데 히채 형이 원체 준비를 잘 해줘가지고 다이렉트 잘 마무리 해줬는데 그것도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찌 될지 몰랐는데 마무리 잘 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히채 형한테 왜 하트 세레머니 안 했습니까? 너무 이게 그때는 하나하나 여유가 있었는데 아... 여유가 없을까 못했어요 여기서요? 하트 한 번 해주세요 원래 이렇게 해결했었는데 잘했어요, 화이팅! 감사합니다 네, 끝! 그럼 너무 짜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